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테헷! 이러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완전 그지같은 그랬으니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동네 아는 언니 남편이랑 우리 아이랑 부부처럼 튜브 타고 놀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손절을 당했어요. 언니 남편도 연락하지 말라는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원지. 같은 주민 동네 언니 남편이랑 오해가 생겼어요. 같은 동네 언니랑 어색해져서 글 남깁니다. 글이 좀 어수선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이 구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저희 동대표예요. 이걸 하겠다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안건이나 모르는 건 주민톡에 올려가지고 모든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가 친해진 언니들과 동생들이 있어요. 밖에서 어울려 맥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혼하고 초딩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이번에 다리를 다쳐서 한 달 동안 아이 혼자 집에 있었어요. 아마 쓰니 엄마가 애를 돌봤나 봅니다. 그리고 문제의 비언니. 이 언니네 아이는 고등학생이라서 학원에 가면 집에 없다고 저희 애를 데려다가 숙제도 봐주고 또 언니가 밥도 먹이고 또 씻기고 다 해줬어요. 저도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전복이며 쌀이며 그런 거 오지게 날라가면서 그렇게 많이 친해진 거죠. 그러다 이번에 저를 포함해 내 집이 사집이 앨범 됩니까? 사집 수영장 펜션 톡체를 빌려가지고 단체로 놀러를 갔어요. 일단 A는 30대 후반 부부고 B는 이 언니 40대 초반 부부고 A랑 B 남편 두 사람이 친해요. 그리고 C는 30대 후반 자매들이고 마지막 D는 저랑 저희 딸이에요. 수영장에서 다 같이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나 튜브에 엉덩이 넣고 떠다니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B의 남편이 저희 애를 튜브에 앉히고 줄을 끌고 다니면서 놀아줬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면 덜렁 맡길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죠. 그때 다른 일행들은 틱 오딩 찍는다고 놀고 있었고요. 틱 오딩 이게 뭘까요? 그러다 저희 아이가 뜬금없이 엄마 나 수박 먹고 싶어 이러니까 거기 있던 펜션 사장님 사장님이 아이고 우리 할미네 수박 많이 있다. 죽구마. 이러면서 저랑 B언니 남편이랑 보면서 아이고 부부가 참 다정하네 보기 좋아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희 부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 B언니가 자리를 잠시 비웠었거든요. 타이밍 참 예술이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언니가 다시 돌아오다가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희들 부부 같네? 그렇게 했더니 이 언니가 저랑 형부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형부도 당황했고 당연히 저도 당황했고 뭐 나머지 일행들도 벙쳤죠. 그렇게 숙소로 들어가서 언니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짐을 싸면서 나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을 좀 추스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만 얘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두 사람 이미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네가 동대표한다고 모르는 거 묻는다고 내 남편이랑 수차례 통화한 것도 또 둘이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 번 같이 올라오던 그 상황들도 내가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는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다. 나 이런 기분으로 이 자리에 끼고 싶지가 않아.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방인 같대요. 니들이 부부고 내가 이방인 같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저는 저녁에 강아지 산책 시키고 들어가다가 언니 남편 담배 피고 올라가면서 같이 탄 적이 있어요. 또 저는 산책 시간대가 늘 일정해서 형부랑 같이 탄 게 여러 번 있긴 해요. 그리고 언니는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고 서 있었던 것 같고 형부는 내리다가 마주친 적이 또 있는데 그걸 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자매들이 저를 데리고 나가면서 너나 언니나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내 상황이라면 언니 마음이 이해돼. 나도 네가 미울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뭔 소리냐. 내가 형부랑 뭐라도 한 게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 건물 문제 상의로 언니 남편이랑 다섯 차례 통화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감사해서 언니랑 같이 드시라고 홀케이크 쿠폰도 보내고 뮤지컬 티켓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거든요. 언니는 아무튼 그날 짐 싸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날 형부는 에이 내 차를 타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제가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해할 만한 상황 절대 없고 나는 언니랑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다. 일단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해요. 그렇더니 언니는 이건 네 소양 문제다. 이러면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고 잦았대요. 그 나이에 질토라면 질토 같다며 너랑 남편이 뭐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예전처럼 지내기에는 본인 속이 좁은 것 같다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자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해해달래요. 그리고 언니가 저희 아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뻐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학원을 다녀오다가 꽁꽁이 이모 마주쳤는데 이모가 그냥 어 안녕 이러고 앞만 보고 있더라. 내릴 때도 어 잘가 이러면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왜 아이 길을 죽이냐고. 아무튼 비판보다는 이 해결 방법이 있으면 좀 부탁드려요. 다 같이 모여서 험담이라도 나오려 치면 쉰 소리 할 거면 가라고. 진짜 쿨하고 나이스한 언니거든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읽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졌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A랑 C들도 아무도 연락을 안 받아요. 그리고 언니 남편한테도 카톡 보내가지고 형부 저 때문에 곤란해진 거면 정말 죄송해요. 라고 했더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십시다. 이럽니다. 본인 아니고도 도움 줄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댓글 1번 아니 이슨이 진짜 이상하네. 오해받을 짓거리를 사서 하고 있어. 아니 이 와중에 언니 남편한테 카톡은 또 왜 보냈대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B 남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떠보는 거죠. 2번 보통은 언니의 그런 행동 이거 의부증 아니냐? 이러면서 개또라이 집착녀 취급을 할 텐데 이거는 뭐 손을 넘을 듯 말 듯 자기 혼자 상상연애하면서 앵간에도 처치됐나 보네. 단체로 다 같이 손절한 거 보면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3번 이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이 아줌마야. 본인 시점에서 쓴 글인데 나는 다 몰랐다. 우연이었다. 이거 몰라서 물어보려고 연락한 거다. 이러고 있는데 어디 그지같은 핑계를 대고 있어. 가짜어나서 웃기지도 않네. 너 다 알았잖아. 알고서도 자꾸 혼자 우연 만들고 옆에서 얼쩡거리고 핑계 만든 거 아니냐고. 당사자 말고도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왜 너를 손절했겠냐. 이혼하더니 선이 없어진 건가. 2번 아니 그 언니 남편한테 뭐하러 또 개인적인 연락을 합니까. 오해받을 짓을 계속 하고 있네요. 네가. 아무리 언니 남편한테 궁금한 게 있어도 보통 이런 경우 언니한테 대신 물어봐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언니 전화로 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형부 좀 바꿔줘.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하지 않나. 오해 안 생기게. 친한 친구 남편한테도 조심을 해야 하는 판인데 하물며 어이구. 네 댓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언니를 통해서 연락을 했어야지. 동대표라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한다 치더라도 오해를 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3번 보니까 그동안 선을 여러 번 넘었고 그 언니는 참고 참고 참다가 이번에 확 터진 거네. 언니가 하는 말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손절한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4번 아니 이 아줌마가 차 돌안... 아니 그 난리가 났는데 언니 남편한테 카톡을 또 보냈다고? 뭐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보통 남의 남편한테 용무가 있어도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진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밥값 분께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하지. 언니랑 먹으라고 케이크나 뮤지컬 티켓을 보냈다고? 야 아니 그래 보내는 거 좋아. 좋은데 보낼 거면 그 언니한테 보내야지. 네가 하는 이런 짓들이 아 요 년 봐라 내 남편이라 이걸 핑계로 또 연락을 했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야 이러다가 남의 집 남자랑 소문 돌면서 부적절한 한마디로 불륜 관계가 되고 그러는 건데 어디서 순수한 척이야 이게!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다고? 도대체 실컷 꼬리 쳐놓고 저는 몰래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미련한 여우짓거리. 본인은 전혀 티가 안 난다고 착각을 하는데 어림없다. 남들은 다 보여. 5번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진짜 아니냐? 자꾸 모르세로 나오니까 그게 괘씸하니까 다들 손질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 눈에 오해 같았으면 그게 오해다 싶었으면 네 연락 받았겠지. 이런 얀들은 말이죠. 순진한 척. 저는 몰라요. 이걸 시전하는데 당사자들. 꼭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 처신 똑바로 하고 사세요. 너 그날 잘못 걸렸으면 그 펜션에서 언니한테 싸대기 쳐맞았다. 머리채 잡혀가지고 다 뽑혔다고. 6번 쓴이는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친한 언니와 그 이웃들은 불륜 오해 때문에 님과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 일반적인 행동이 품위가 너무 낮고 속된 말로 그지같은 행동들 때문에 이젠 가까이 지내기 싫어서 연락을 끊은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참고 참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예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애를 데리고 이사를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아이한테도 좋을 겁니다. 7번 아니 형부랑 뭘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지. 이 말 개소름이네. 하고 싶었다 이거야? 뭔가를? 행동거지 조심해요.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나는 우리 친형부하고도 딸로 연락한 적 한 번도 없어. 8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그지같은 것들 몇 번 봤거든요. 졸라게 참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더라고. 참아 9번 아니 왜 개인적으로 남의 남편이랑 카톡을 하고 연락을 하고 뭘 또 사서 쳐보내고 이러는 거요? 그리고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런 와중에 또 그 남자한테 연락을 했다고? 아니 왜 이래 진짜? 10번 솔직히 말해요. 그 튜브 사실은 네가 타고 싶었죠? 진짜 웃긴 여자네. 남의 집 남편이 내 새끼를 데리고 대신 놀고 있으면 얼른 달려가서 어머 죄송합니다 하고 애를 돌봐야지. 거기서 왜 졸졸졸 쫓아다니며 부부 행세를 하고 있는가요? 11번 그냥 이사를 가세요. 이거 어떻게 잘 풀린다 해도 예전처럼 못 지낼 것 같고 애한테까지 타격 올 것 같아요. 그냥 이사를 가라. 12번 아니 그 튜브를 엄마의 쓰리가 직접 끌면 되잖아. 왜 다른 여자의 남편이 그걸 끌게 만들고 부부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냐 이거지. 저런 모임은 특히 특히 조심해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거 모르나? 어? 게다가 수영장이라니 어이고 대절끌 외기는요 본인도 그 상황을 즐기면서 하하호호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본 할머니가 아이고 부부가 참 보기 좋아요 이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눈에 부부로 보인 거야. 13번 그 상황에 남자한테 또 연락을 했다는 이 부분에서 아 이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아니구나 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14번 나는 처음에 이 쓴이가 이혼여라니까 사람들의 안 좋은 선입견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글을 읽어 내려가면 갈수록 쓴이의 처신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친구 남편한테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될 판인데 아파트에서 만난 사람한테 그러고 싶냐고. 다 떠나서 저는요 제 친구 남편이든 친한 지인의 남편이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쓴 이 글 보니까 여자들이 다 본인을 싫어하고 남편이 본인이 남사촌들이랑 연락하는 거 싫어한다든 옛날에 그 비음 아파트 이웃이 떠오릅니다. 분명히 거지같은 비음인데 코막힌 소리인데 그거를 본인은 콧소리 애교 그런 소리로 오해를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해대던 진짜 개 못생긴 그 아파트 사람 니네 언니 아니냐?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이게 실제로 오해라 해도 그래 갓끈 고쳐매는 거 신발끈 고쳐매는 거 조심 안 하지 않습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오해받는다고 물론 있으니는 딱히 오해 같은 것보다는 뭔가 그런 은밀한 거지같은 그런 게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감사합니다.